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이미 논의가 끝나가지고 법안도 제출되었고 그 제출된 법안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건데 검찰총장이 해외에서 불편하다 어쩌다 이렇게 냈으니까 불편한 일입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은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임기를 24일 앞두고 사표를 낸 이유가 바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반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더욱 안타까운 거는 이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낑겨오는 바람에 이슈화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터질 것이 터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검찰총장이 본인도 검사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살아있는 조직이니 검찰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영을 세우자고 해도 검사 편을 좀 들어주는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런 조직적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물론 검찰총장은 배제되었다고 하지만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대변해와서 조정하고 타협해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로 넘어와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건데 2년 동안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해서 정치적으로 술을 낸 것이 패스트트랙인데 이걸 검찰총장이 불편하다고 얘기한단 말입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제가 보기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두 번 그만두실 기회를 놓쳤었어요. 첫째는 뭐냐. 2017년 가을에 본인이 적폐청산 수사 연내에 끝내겠다 그랬는데 중앙지검장이 그 다음날 그걸 깔아먹는 게 좋듯이 우리는 계속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폐청산 수사는 살아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정상적으로라면 그때 그렇게까지 자기의 어떤 지휘명령권이 떨어졌는데 땅에 그만뒀어야 한다는 아끼는 분들의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제가 부추기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원래 나가기 전에 사의 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주변에서들이 말려서 그러지 말고 일단 갔다 오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이걸 앞단계 들어오고 더구나 해외에서 냈다는 것은 사실은 심상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사표를 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거면 이런 분란을 일으킬 그 성품이 아닌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하는 뭔가 비장한 그 결의도 있었으리라. 저는 왜 그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농부는 비 올 때를 기다리고 뭐 또 뽕 따는 아낙내는 흐린 날을 기다리고 하늘노릇하기 참 힘들다. 임명장 수회식 때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하늘노릇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그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공수처법에 대한 지지가 높다라는 건 검찰의 업보 측면도 있죠. 권력의 시녀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시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까? 한번 반문하면서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새로운 그 시스템이 갖춰짐으로써 결국은 권력의 남용을 막고 더 이상 권력의 시녀 역할을 안 하고 정말 공직자의 부패가 사라지는 구도로 갈 것인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검찰은 이거 업보예요. 그런거예요. 네.